지난 7일 제1회 푸른하늘의 날을 기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린 영상 메시지가 논란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기후환경 때문이다? 코로나19와 기후환경을 연관지었는데요. 정부는 국민과 함께 보다 강력한 기후환경 정책으로 푸른하늘을 되찾아 나가겠다며 영상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의 전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가을 태풍이 자주 발생하고 더 강력해지는 것도 이상기후 때문입니다라며 운을 띄었는데요. 인류의 일상을 침범한 코로나 같은 감염병도 기후변화의 환경파기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교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코로나와 기후변화를 연관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염병이 기후변화 때문이다라고 연관이 돼있다라는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대기오염이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대기오염이 이 감염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역설적으로 세계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 보다 강력한 기후환경 정책으로 푸른 하늘을 되찾아 나가겠습니다. 세 가지의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첫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동시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를 전면 금지했으며 이미 폐쇄한 노후 석탄발전소 4기를 포함해 임기 내 10기를 폐쇄하고 장기적으로는 20기까지 추가로 폐쇄하겠다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또 논란의 중심인 발언입니다. 태양광과 풍력설비는 2025년까지 지난해 대비 3배 이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후환경 비용을 반영하는 전력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화성연료기반 전력체계를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바꾸어 나간다고 말했는데요.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한 올여름의 피해를 잊은 걸까요? 신재생에너지가 기후변화에 취약한 발전원이라는 점도 이번 집중호우 사태로 인해 밝혀졌습니다. 올여름 전력소비가 가장 많은 시간대 피크타임이라고 합니다. 태양광 발전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7월에는 0.8%, 지난 8월에는 0.9%로 미미한 수준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다른 한축으로 밀고 있는 풍력의 발전 또한 지난달 0.2%, 8월에는 0.1%의 수준으로 미미했습니다. 태양광 풍력을 모두 더해도 단 1%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폐쇄를 추진하는 원자력 발전의 비율은 18%가량이었습니다. 둘째, 기후환경 위기를 우리의 경제의 성장 계기로 발전시키겠습니다라며 한국판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린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총 73조원이 투자되고 일자리는 66만개가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는데요. 태양광 피해 12건이라고 분명 정부와 여당에서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 규모는 더 컸습니다. 지난 7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 태양광 피해가 5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매일 1.1회씩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집계에는 9월 7일에 왔던 마이삭, 하이선 태풍의 피해가 아직 집계가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에너지공단이 주민에게서 신고된 접수의 경우에만 밝혔다고 하는 거라서 아직 더 집계되지 않은 건수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3일 마이삭이 관통한 경남 양산시에서는 폭력발전기가 강풍에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공단은 이걸 아직 집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실체를 친여인사들은 피해 발생이 단 12건일 뿐이다, 0.09%라는 산림청의 발표를 반복적으로 언급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산사태의 1079건 중에 태양광 시설은 단 12곳이라며 언론 보도를 페이스북에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태양광 시설과 관련한 호흡 피해는 거의 없다시피 한 거죠. 이에 정부 기관들이 소극적으로 태양광 피해 파악에 나서면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이 올해만 해도 1.3조, 문정부가 들어선 이후 3년 만에 약 4배 이상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2009년 말 집계했을 때는 662억 원이 가량이 집계가 됐는데 2019년 말에는 1조가 넘어 1조 1,230억 가량이 집계됐습니다. 10년 사이에 약 17배가 증가한 거죠. 2020년의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1조 3,151억 원 가량입니다. 5개월 사이 또 약 2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더 늘리겠다는 이러한 정부의 모습. 그럼 또 대출은 더 늘어나겠죠.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의 투자 홍보가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산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국 임야에 총 232만 7495그루가 나무가 베어졌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지인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패널 때문에 소중한 산림이 무차별하게 집할비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 3배 이상을 늘리겠다뇨. 우리나라의 산지를 다 없애겠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태양광을 3배 늘리는 것과 코로나19가 도대체 무슨 연관일까요? 태양광을 늘리면 환경이 좋아지고 이 환경이 좋아지면 대기오염이 줄어들고 그럼 코로나19가 줄어든다는 뜻일까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진 상황에 코로나19와 환경을 연관지우면서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댓글 몇 개 가지고 와봤는데요. 원자력 죽이고 오염물질 배출하는 LNG, 석탄 같은 화석연료 발전량을 늘리고 1%도 감당 못하는 태양열과 풍력을 늘리는 게 친환경일까요? 나무를 절단하고 태양광이 무슨 친환경임? 이라는 태양광과 친환경이 도대체 무슨 연관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산의 나무들을 다 갈아엎겠다는 뜻이다. 우리 아이들은 땅에서 태양광이 자라는 줄 알겠다라는 안타까운 미래까지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분명히 중국 때문인데 이게 왜 기후랑 무슨 상관일까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비판의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19와 기후와는 도대체 연관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서 태양광을 늘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이 코로나19를 이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정책이 과연 코로나19 사태를 잠재울 수 있는 해결책이 맞을까요? 전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신의 한 수에서는 이러한 의혹을 계속 제기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희 신의 한 수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빨간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셔서 구독 중으로 저희 신의 한 수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외부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 탈모입니다. 다양한 모발 고민이 발생하는 요즘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올바른 두피 케어가 답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의 한 수에서 준비했습니다. 평강에 오랜 노하우를 담은 성분들로 탄생한 구전 탈모 완화 샴푸입니다. 일단 이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저는 한 번 더 반했는데요. 이 시크한 블랙이 평강에 있는 구전 녹삼과 구전 녹영에 그대로 그 패키지를 담은 듯한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샴푸를 사용한 지 두 달이 됐습니다. 제가 웬만한 샴푸를 사용해 봤는데 탈모 샴푸 하면 일단은 뻑뻑한 느낌도 있고 탈모 샴푸 하면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느낌은 있었지만 두피가 개선되는 느낌은 별로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건 당연하지만 일단은 두피가 간지럽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두피가 건강한 느낌을 주었는데요. 두피가 간지럽지 않고 하루 종일 오래 두피가 건강한 느낌 제가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이유 바로 성분 때문입니다. 성분 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탈모하면 중요한 게 비오틴이라고 할 만큼 비오틴은 머리카락에 단백질을 생성해 주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머리카락이 있는 90%를 차지하는 케라틴 단백질의 생성을 도와주는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이 비오틴의 성분을 가득 담은 샴푸 그리고 이 샴푸에는 그런 성분뿐만 아니라 두피 활력까지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두피와 모발 건강을 함께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샴푸입니다. 이 샴푸는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신의안수에서 단독 특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탈모 샴푸를 쓰면 머리가 뻑뻑하시다고요. 그래서 같이 준비했습니다. 바로 구전 탈모 증상 트리트먼트까지 같이 준비했는데요. 이 트리트먼트는 아무래도 트리트먼트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윤기 아니겠습니까? 그 윤기를 생성시켜주는 동백꽃 추출물과 동백씨 오일을 가득 담았습니다. 샴푸와 트리트먼트 같이 드립니다. 저희 신의안수에서 드리는 단독 특가 진행입니다. 샴푸 2개에 트리트먼트 1개 더해서 69,900원 2 플러스 1 구성으로 진행되는데요. 원래는 정가가 13만 5천원인데 48% 할인된 거의 반가격이 할인된 가격 69,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문 넣어주세요. 문자로 주문 010-9976-4169로 문자로 주문 넣어주시면 결제정보 바로 오실 겁니다. 저희 신의안수에서만 진행되는 단독 특가니까 좋은 게 놓치지 마시고 좋은 가격과 좋은 성분으로 탈모 증상 완화 샴푸와 트리트먼트 함께 만나보시죠.